안녕하세요. 전메아가 모주 공강에 왔답니다. 좋은 호피 나오면 보여드릴게요. 갱치가 참 아름답죠. 또 여기 호피가 한 점이 있는데요. 호피가 왕건인가 아기인가 모르겠네요. 왕건이 아니네. 왕건이 나고 좋아했더만 왕건이 아니야. 왕건이 나고 좋아했던데. 시끄럽게 그래도 빛깔은 괜찮네요. 이쁘죠잉? 빛깔이. 기다리 Gedanken 달달한 2개월에만 가고 가다가 한 점쯤 나오네요 아예 큰 거는 없고 이렇게 달달한 만 한 점쯤 보이네요 아이고 죽도록 거져놓은 것도 다닌들은 엉겼더니 하자마자 좋은 호피가 하나 보이네요 슬럼아 좀 도와줘 이거 안 돼 안 돼 아이고 나이 물어도 안 돼 좀 도와줘 아이고 아이고 오래만 해 흐흐 재물 안 했네 지금 내려가서 지쳐놓으면 아주 이쁜 빛깔이 나왔건데 물이 오래갖고 또 여기도 한 점이 있네요 이것도 또 쪼가리 큰 높이는 없고 다 이렇게 조그마한 흙만 나오네요 그리고 이 돌은 삽방울이로 나와갖고 귀엽죠잉 너무 귀엽네요 더 높이 열심히 한번 틀어볼께요 열심히 한번 틀어볼께요 저 높이 남은 우리 구독자님들 기쁘게 해줄란디 좋은 건 없고 작자 아니 그리고만 나오네요 짐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잘나오고 이뻐서 제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. 진짜 좋은 호프죠. 색깔이나 뭐이나 너무 아름답게 잘나왔죠. 너무 아름답게 잘나왔습니다. 이렇게 봐도 이쁘죠. 저는 또 지금 멀어서 가야 되니까 다음에 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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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